계속 이어서 가면 어... 뭘까요 이건? 아 예 별거 없습니다. 그냥 강낭콩을 주네요 어 뭐야 여기 어떻게 가라고 아... 어 뭐야 점프를 해주네요 어허... 재밌는데 어 움직이면서 강낭콩을 주죠 일단 뭐 떨어지는 거는 일단 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먹을게요 주우면서 어 예 앞에서 다 떨어졌구나 어 뭐야 이게 어디서나 살았어 또 안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어... 얘를 이용해서 라피프스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해야겠죠 일단 끄트리 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먹겠습니다 뿅 뿅 뿅 끝을 이... 이렇게 종물상태... 토끼로만 먹을 수 있는게 있어가지고 어 뭐지 이거? 여기 있었구나 절 쳐다보네요 잘 되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여기밖에 길이 없으니까 아 저기 분수기에 저기 있었구나 먹고 이왕 먹는 게 또 먹어주고요 문이 여기였나 네 앞으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아이고 뭐지? 아 얘네꺼구나 빨리 던져! 짱이 나니까 앗 아이고 맞았네 근데 얼마 안되네요 생각보다 저번에 3마리 빨리 던져 임마 두마리 던져 사망에서 죽으면 난리네요 던져 던져 어우 강낭콩을 엄청나게 주네요 아 일단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요 스펀지파이는 참 많이 쓰네요 어? 뭐하는거지? 아 이거 뭐 맞추는거죠? 이게 뭔가? 아니네 아아 그냥 눈썹 떼고 맞추는게 아니라 옆에랑 이렇게 맞춰야되네요 눈썹 떼고 맞추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어 어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 색깔별별구나 아 이게 있었네 색깔별구나 색깔별로 저기 있는걸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못먹은게 뭘까 어 방패를 아직 못먹은거 같죠? 아 자 이제 다 먹었습니다 어 뭔가 또 있네요 이제 드디어 정말로 끝냈습니다 여기있는거 끝냈죠? 자 이제 갑니다 그냥 가도 상관없게끔 되어있는거 같아요 모양이 지금 보니까 별로 뭐 카드 없거나 이런거 관심 없으시면 그냥 바로 가도 됩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것 까지는 뭐 굳이 찾지는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거는 먹으려고 하는거니까요 뭐하는거야? 뿅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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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튀어나오랄거 같은데 아 뭐지 튀어나오는데 얍 얍 으응 몰라? 숨어버렸나? 으응 저장있죠? 왜있는지 모르겠지만 으응 저장있죠? 왜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 잠깐만 여기에 토끼가 있어야되는데 왜지? 아 그렇네요 트라크콘 퍼스 트라크콘 퍼스 트라크콘 퍼스 아이고 떨어질 뻔했다 이거 그냥 왔다갔다 토끼인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아닌데? 토끼 있는데 이거 어디? 토끼 토끼가 어디있는거지? 이제 끝인데? 토끼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 비행정말 못하죠 한개 더 먹구요 음 아마 이걸 놓으면은 그 뭔가 토끼이랑 연관된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아 그렇죠 어 아닌데 이게 이건 그냥 위로 올라가버리는건데 라피포스가 어디있을건데 어디있지? 꽤 제가 놓친거 같진 않거든요 어디있지 근데?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나? 그럴리가 없는데 아 아 역시 있죠 없을리가 없습니다 잘 찾아보면은 반드시 있어요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설마 이거 이거 끝? 이거 하나를 위하는거였나? 이거 하나를 위하는거였나? 아 예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내부에 어 여기도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자 라피포스를 쓰구요 여기엔 뭔가 있을까요? 아 여기도 알로우모라가 있었네요 아 이거 말고는 예 이제 볼건 다 본거 같죠? 음 예 볼건 다 본거 같습니다 스포인트 라이스 키구요 이야 끝났습니다 도전을 완수했는데 과연 어 이런 이상한 포즈를 쳐야하나? 오 오 다 모았네요 도전 방패를 오우 와 많은데? 자 여기서부터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어디로 갔지 근데? 이렇게 빠르게 슈아 아 오 아 재밌네요 이렇게 움직여다니는게 자동으로 막 튀어나오네요 오 좋은데? 아이고 왜그런거야 아까우니까 다 먹어줄게요 아 이게 쳐도 되지 않게 이게 다 가까이 가면 튀어나오는게 좋네요 쫑 오 시간초가 많이 됐네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빨리빨리 헛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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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렇게 뛰어댕기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들어어 빨리빨리 오 몸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오호 먹으러가자 와 이거 가운데 치니까 저게 다 열리네요 오 좋은데 이제 먹을 거 거의 다 먹은 것 같죠? 지금 보니까 어 아까 했던 곳인데 여기 잠깐만 아직 좀만 더 시간 중 아 끝나버렸네요 아 그래도 많이 먹었습니다 되게 파괴중인 성향이 있죠 로니 뭐 다 모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자 여기 멀고요 자 얘들아 빨리 먹으렴 뭐하는 거야 안 먹고 어 세 개밖에 없나봐요 마법 배우는 게 어우 바로 진행되네요 어 퀴디치를 하고 있어 여기서 디멘터가 나타나게 되죠 오우 스위치를 했었던가 플레이를 저희들이 다 서있을까요 오 망토 휘날리는 게 제법이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오 잘 움직이고 있죠 와 아 아 작게 식전인데 아 뭐지 그래픽 뭔가 미묘한데 어 이런 이런 위험했죠 위험했죠 디멘터가 갑자기 키디치 시합장에 나타나서 쓰러질 뻔 위험할 뻔했습니다 예 예 페트로뉴스 마법이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게임으로 알 수 있는 스토리는 예 대단히 한정적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만약에 모르고 계시는 분이라면 피리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길 예 권유하겠습니다 페트로뉴스 마법을 배우려나 예 페트로뉴스 마법을 배우는 모양입니다 예 페트로뉴스 마법을 배우는 모양입니다 예 예 아하 뭐지 의 흑 미 cath 예 예 너 예 네 its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겁니다. 여기도 뭔가 먹을 게 없나? 저는 먹을 거를 찾아서 다니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. 먹을 방 다 예 뭐 아까 왔던 방이죠? 여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지금 왜 굳이 해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해골을 치면 먹을 걸 주니까 여기도 저장이 있네요 저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뭔가... 아 보가트가 나올 것 같죠? 보가트는 뭐 이미 설명했다시피 루핑교수가 가장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몬스터입니다 멋있게 생겼죠? 디멘터 날라버리면 됩니다 오우 사라지는 몬스터 대단하죠? 이제 보컬슨을 완벽한 주문을 걸면 됩니다 완벽한 주문을 걸면 됩니다 어 얘는 죽을때 소리가 엄청나네요 개인교수까지 받았는데 카드까지? 너무 제자사랑에 지극한데 어이구 이야 이거 뭐지? 그래도 무섭지 않죠? 별거 아닙니다 그냥 땡기고 있다가 놔주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사라질때만 소리가 크네요 예 뭐 별거 없어요 뭐 재밌었습니다 이 마법이 사실 되게 어려운 마법인데 게임에서 되게 쉽게 하네요 뭐지 저 창문? 깜빡깜빡거려 코치 루피온은 사라질로 질문을 흘러들었을 때는 그의 그의 좀 조건이 오직으로 말했을 때 그의 한 번을 기다려야 했을 때 그의 그의 말은 그의 말은 페르미온이랑 론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죠 방금 전까지 스캐버스 관련으로 싸우고 있었을텐데 일이 참 급하게 진행되죠 오 표정이 제법이에요 살아있죠 표정 이제 그 위로 가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바로 문제가 생기네요 바로 그냥 제압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요정이랑 비슷한 두류에요 날리는 것도 비슷하고 책이 이런걸 날리느냐 싶긴한데 에너지도 주니까요 뭐지 거치면 테포했어 음 레트락툼을 쓰면 되죠 레트락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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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트락툼을 못 넘는단 말이야 점프력이 남다른데 레트락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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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하게 이런 공간이 흔하지 않은데 아하 뭔지 알겠다 이게 각자 캐릭터로 배운 마법이 쓸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일부러 캐릭터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책을 읽으러 가면 되죠 여기 있네요 책이 오두마에 가서 벅빅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어우 뭐 벌써 갔다 왔다고 그래 지름길로 갔다 왔다고 그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르비온은 공부 많이 하도록 미니 게임인가 받은 게 있습니다 모래지개가 그래서 한 시간 배울 거를 동시에 두세 개를 들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하죠 결정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가면 되지